자 지금부터 Federation Authentication 뭐 한국말로는 타사 인증이라고 부르곤 하는 이 인증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로컬 방식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그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 서버 쪽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Federation Authentication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방식 말고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카카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원가입되어 있는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로그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네이버 같은 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Federation Authent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인증을 처리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의 정보는 소중하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고도의 보안적인 고려들이 필요한 작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은 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 전담 보안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거대 기업들에게 맡기고 이제 자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간단한 식별자만을 보관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죠. 단점은 왠지 다른 서비스에 종속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단점이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들을 실제로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ederation Authenticatio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 타사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볼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뭘 할 건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페이지로 갔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페이스북 링크를 만들 겁니다. 보통은 저기에 예쁜 이미지가 들어가겠지만 우리 수업은 디자인 수업은 아니죠. 자 페이스북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egoing님으로 계속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요. 거기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되면서 확인. 보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egoing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었죠?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요걸 하시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API로 제어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어떠한 가공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변경사항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곳으로 올린다든지 요런 거대 플랫폼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설정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인증입니다. 인증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 다음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 타사인증이라는 것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수업의 쭉 흐름상 패스포트라는 걸 이용했죠? 이 패스포트를 이용하면 타사인증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포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타사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